잘하면 돼요? 다 따요. 다 따요? 이게 너무 많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. 갈 때는 가져가야지. 어차피 다 따야 되는 거고. 저하고는 녹악하면 되겠네. 어차피 따야 된다. 오이무침도 하고. 이거 계속 매달아 놓는다고. 이 상태로 계속 신선해지는 거 아니잖아요. 어디 또 숲속으로 들어갔어요? 맛있는 중요한 걸 가지러 가야 돼. 저기 뭐예요? 저기 뭐가 보이는데요? 여기 이제 우리 보물창고. 이게 뭡니까, 형님? 여기가 저장창고예요.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하다. 여기가 지금 한 8.5도, 9도 나와요. 그래, 평균? 44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토굴인데요. 무너진 산비탈을 재활용한 거대한 냉장고입니다.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? 저기 뭐야, 미나리 김치랑 과일이랑 좀. 들어주세요. 제가 들어주세요. 노니아 Frank 파인공단, 나아닌 뱅어는 다시 한 번에? 아니예요.